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장세기 6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노아시대 인간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6장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달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달들,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쁜 여자 한 명과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예뻐만 보이면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신성한 가정이 파괴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세기는 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1장, 2장에서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장가정기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을 잘 꾸린 덕분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 유교구를 따라서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을 유교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내한테 지금 현재 아내가 몇 명 있는가 그 아내들로부터 자식이 몇 명 태어났는가 생각하지 않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또 아내로 만난 거예요 저 남자에게 지금 아내가 몇 명 있는가 그 여자들로부터 몇 명의 자식이 태어났는가 여자는 안 따지는 거예요 상대 남자가 능력만 있으면 내가 저 남자하고 살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지금 저 남자의 아내, 이 아내들이 낳은 자식과 내가 낳는 자식이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가 따지지 않고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그 남자와 여자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한 분이 지난 시간에 이 성경 구절을 공부한 뒤에 질문을 보내 왔습니다 여기 장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존재들은 천사가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인간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유다서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허감에 가두셨다 하는 그 천사들이 바로 이 천사들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해석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들이다 그래서 지상의 여자들과 결혼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있는 동일한 질문을 가진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령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요 천사도 인간들처럼 인간의 구조를 가진 남자와 여자가 있는가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그러면 천사끼리도 결혼하고 아이 낳는가 천사가 사람하고 성적관계를 맺는 것은 죄라면 천사들끼리 성적관계를 맺는 건 죄가 아닌가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바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서에 나오는 범죄한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유다와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왜 했느냐 하면 심판을 강조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존재이든 천상의 존재이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천사가 왜 타락했느냐 그런 걸 밝히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까지는 그럼 뭐 하셨냐 그 영원 동안 지루하셔서 뭐하고 사셨을까 성경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천상의 천사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왜 범죄했는가 성경은 일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거든요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를 때 내가 천사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을 표현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자식일 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세기 6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성경적일 수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유교구의 노예가 되어서 가정을 그렇게 파괴하고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사절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주 2를 보니까 장부라고 되어 있죠 거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불신자와 믿는 자들이 자기 유족을 위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장부 거인들이었고 그 옛날에 다 명성을 날리고 유명한 스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흑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그렇죠 황인종과 황인종이 결혼했는데 백인이 나오는 법 없잖아요 황인종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유족을 쫓는 인간과 인간이 결혼하니까 뭐가 나와요? 큰 고깃덩어리 나왔다 그거예요 큰 고깃덩어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큰 고깃덩어리를 보고 스타다 영웅이다 명성을 날린다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분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은 모두 죄인이고 악인이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 2절과 5절에 뭔가 공표치고 줄로 연결하신 게 뭐였죠? 그 다음에 보시고 인간들이 아름답다고 보고 인간들이 심취하고 눈 멀었던 그 대상들 그 세상 하나님은 보시고 뭐라 그래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좀 더 큰 고깃덩어리의 삶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속에서만 고깃덩어리들의 세상의 풍조에서 피로소 벗어나서 영적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6절 한 땅 위에 사람 지어서 숨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 2007년 11월 21일인가요? 여전히 이 세상은 허감이에요 하나님 보시면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철이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써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고깃덩어리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 단서가 있었지요 그죠? 창세기 5장 32절 로아는 500세가 된 후에 새 아들을 얻었다 5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인생 실패자였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실패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우르러 뵐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우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의 부족함, 인생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우르르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여기에 족보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톨레다는요 족보라는 뜻도 있지만 역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아닙니다 노아의 족보는 10절에 샘, 함, 야벳 세 아들 이름 외에는 손자, 정손자 하나도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은 이 톨레다를 일사자에 흔적, 흔적, 적자를 써서 사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역사를 밝혀주는 얘기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개정개혁 성경보다 옛날 개혁 성경이 번역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첫째 의인이다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차티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의의라고 하면 노아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차티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고깃덩어리의 삶을 사는데 그들에 비해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여기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탐임 역시 완전 무결한, 무흠한, 완전한 도덕적인 인간, 성인군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다, 완수하다는 동사 탐함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인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완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는 말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모든 보조에 내가 나를 맞추는 거죠 속도도 방향도 전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대단한 나의 헌신과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동행을 하는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 친아버지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속에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노아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을 벗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완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절 새 아들을 낳았으니 바로 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에 공표를 하시고 10절에 새 아들을 낳았으니 공표하시고 연결하십시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다고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 표현과 똑같습니까? 에녹에 대한 표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샘과 함과 야베시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다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아들을 낳았는데 이 새 아들들이 뭐가 됩니까? 노아의 동력자가 됩니다 인류의 중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성가정으로 읽은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을 양육한다 그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자식이 세상에서 출세하게 한다 그것도 의미 있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는 그게 아니다 말이죠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12절 11절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부패하여 부패도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인간들이 고깃덩어리만을 위해서 사는 그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는데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이 시브리 말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 면전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다 하나님 면전에 있는 존재 우리 가정은 하나님 면전에 있습니다 내 일터는 하나님 면전에 있어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 겁니다 1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보신 적 보신 적 보신 적에 공표하고 앞에 아까 앞에 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이죠 노아 당시의 인간들이 왜 고깃덩어리의 삶을 살았는가 자기는 하나님 면전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유교구의 노예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10편 10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악인은 누가 악인인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교만한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기가 뭘 하든지 하나님 나 안 봐 나는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영성을 이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게 영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몇 방 몇 일씩 특별하게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은 절대로 테크닉이 아닙니다 노하우가 아닙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훈련을 하신다 한들 내 면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걸 내가 내 삶 속에서 인식을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노하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또 부패라는 말이 나왔죠 공표를 한번 쳐보십시다 부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왜 땅이 부패했는가 여기에 땅 하아레츠 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말도 되고 세상이라는 말도 되고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왜 세상이 부패했는가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 또 공표를 해보십시다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모든 인간이죠 모든 인간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부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패하다면 이 땅 위에 사는 짐승들이 부패했다는 말입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이 부패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 세상이 그 온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혈육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시브리말 빠사르가 말이죠 짐승의 고기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성을 상신하고 유족의 인간이 된 사람들을 빠사르 고기 덩어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부분을 빠트리면 짐승의 고기 덩어리와 우리 고기 덩어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이죠 오히려 더 교활하지 않겠어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러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러시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모든 인간들이 고기 덩어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 시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겠어요 다 하셨죠 다른 인간들은 안 듣는 것입니다 아니 듣긴 듣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의 면전에 계신다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만 자기 면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늘 열린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일어났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만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에 노아는 절대로 고깃덩어리만을 추구하는 삶을 안 살겠죠 그러나 다른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하면서도 고깃덩어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빠싸를 하나님 보시기에 고깃덩어리의 삶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일어났다 끝날 공표를 하십시다 끝날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죠 그죠? 그 심판은 우주적인 종말 심판이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또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시간이라고 그랬죠 지금 1초 1초가 우리 생명이에요 이 시간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끝날까지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우린 다 몰라요 그 시간까지 지금 1초 1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끝날의 의미가 뭐가 될 것인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끝날의 의미는 멸망이었습니다 노아에게 이 끝날의 의미는 구원이었고 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끝날 그 끝시간의 의미가 멸망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것인가 그건 뭘로 판가름 나요? 지금 내가 이 1초 1초를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내 삶에 의해서 그날 그 끝날 끝시간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리라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아까 부패라고 공표한 거 있죠? 다 연결을 합시다 11절의 부패 12절의 부패 부패 그리고 13절의 멸하리라 다 연결을 하십시다 이게 히브리말로 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말로 샤하트라고 쓰여 있는데 그 뜻은 부패하다는 뜻도 되고 멸절한다 파괴한다는 말도 돼요 내 인생의 끝날의 시간의 의미가 뭘 것인가는 지금 살아있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끝시간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인간들 보십시오 유격의 노예가 되어서 영육간에 살아있을 때 부패한 삶을 사니까 그 끝날의 의미가 뭐예요? 파괴, 멸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유격을 쫓아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절대로 마지막 날 그날 딱 정해진 그 시간에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내 유격을 위해서 부패한 삶을 산다 내 인생 끝은 퓨사하트 멸절이에요 파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엑사고라서 건져 올린다? 마지막 내 끝날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처럼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 없다고 그랬죠 이 시대의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날 자기 파괴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이죠 14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고페르를 개역 성경은 잣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이 고페르라고 하는 시브리말은 지금 장세기 6장 14절 여기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잣나무라고 임의대로 번역하지 않고 시브리말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단지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서 방수 능력이 탁월해서 배를 짓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관을 만들 때 사용되는 삼나무의 일종 아니겠는가 가장 좋은 삼나무를 가리키지 않겠는가 추측할 뿐이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드디어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말 방주로 번역된 시브리말 테바는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손박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건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는가 하면 모세한테 쓰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낳은 아빠 엄마는 차마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뭘 만듭니까? 갈대 상자 그 상자가 테바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크고 모세의 테바는 조그만 상자 크기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테바예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테바는 뭔가? 그 자체의 동력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어서 모세 어린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 상자가 흘러 흘러 가다가 갈대 사이에 끼어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집트 왕궁에 있던 공주가 갑자기 목욕하고 싶어졌단 말이에요 목욕을 하는데 왕궁 목욕탕이 아니라 그날 따라 강으로 나가고 싶단 말입니다 강으로 나가서 목욕하는데 시녀들이 공주님을 돕지 않고 둘이서 강변을 산책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상자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던 공주가 그 시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쳐다보니까 그 발밑에 뭐가 보이거든요 야 가져가라 보니까 아이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만약에 모세 아빠 엄마가 그 당시에 머리를 짜내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구해야지 하고 갈대로 테바를 만들어서 모타를 달았다고 합시다 동력장치를 달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자리에 멈추었겠습니까? 아니죠 노아의 방주도 동력장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방주로 만든다는 것 내 가정을 방주로 만든다는 것 내 일터를 방주로 만든다는 것 내가 섬기는 교회를 방주로 만든다는 것 내 스스로가 동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힘은 주여와라 하나님만 나의 힘 에너지 동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하신 대로 모세를 그 갈대 사이에서 건져내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듯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칸들을 막으라고 하는 것은 베니아 하판으로 칸막이 많잖아 이 말이 아니라 히브리마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너는 둥지 보금자리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는 온갖 짐승 온갖 새들 다 들어오잖아요 그 짐승과 새들의 습성이 다 다릅니다 그 짐승들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네가 다 만들어 줘라는 겁니다 노아 식구 여덟 명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는 보금자리와 짐승이 사는 보금자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식구들이 살 보금자리도 네가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해라 역청은 요즘 말로만 아스팔트 방수 칠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동력을 하나님으로 삶는다 내 가정을 하나님의 동력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핑계대고 가만히 있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동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더욱 투철해지는 것이죠 모세는 동력 없는 배를 하나님의 방주로 만들고 그 방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의탁했지만 하나님 그름으로 방주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믿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투철하게 완수하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주빗 너비는 50주빗 높이는 30주빗이다 여기에서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중간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유태인들이 평균치를 내어서 남자 팔꿈치에서부터 중간 손가락까지를 만든 이것이 한 규빗이다 라고 정한 것을 요즘으로 따지니까 45.6cm예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로 제약을 한번 재봤죠 저는 46cm다 그러니까 이 수천년 전 노아시대 때 사람이나 저나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길이가 300주빗 45.6cm를 곱하니까 136.8m 폭이 50주빗 22.8m 높이가 30주빗 13.6m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물 위에 뜰 수 있는 부조물을 구조의 길이가 높이 그 높이의 10배 그러니까 지금 높이가 30주빗이고 길이가 300주빗이니까 길이가 높이의 10배잖아요 그 다음에 넓이는 50주빗이고 길이가 300주빗이니까 길이가 폭의 6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높이의 10배 폭의 6배가 될 때 바다 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뜰 수 있는 부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 말을 그냥 그대로 전해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정에 창을 내는데 제일 중앙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어라 그러면 제일 중앙에서부터 45.6cm를 지내서 창을 만들어라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한 규빗에 이르기까지 창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따지면 이쪽으로 한 규빗, 이쪽으로 한 규빗, 이쪽, 이쪽 이렇게 하면 각각 길이가 한 90cm, 91cm쯤 되는 가로 세로 창을 천정 지붕에 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윈도우, 창은 지붕 위에 있고 문, 도어, 사람이 들어가고 짐승이 들어가는 문은 방주 옆에 내어라 그리고 방주를 삼중하 3층으로 해라 총 높이가 39.6m인데 그것을 3층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 층이 4m가 조금 넘습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육체를 공표하시고 12절에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혈육을 공표하고 연결하십시다 그 혈육 빠사르가 고기 덩어리라 그랬죠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리라 하나님께서 영성을 상실한 땅의 모든 고기 덩어리를 내가 다 멸절시킬 것이다 왜? 그들이 스스로 썩어가니까 부패했으니까 18절 그러나 또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운다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시부린 말 페리트는 말이죠 연맹, 연합 이런 말입니다 본래 빠사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건 묵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약속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걸로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10편 16편 4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어요 그럼 여러분 위치로 봐서 내가 하나님을 매일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앞에 계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으니까 그런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데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그래 나를 모셔라 이게 아니고 내 옆에서 나를 꼭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독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다 그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19절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여들 식구만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있는 생물을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같이 그 생명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무슨 수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서울 대공원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짐승을 잡으러 다닙니까 어떻게 새를 잡으러 다녀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19절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어떻게 해요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네가 방주를 다 짓고 나면 내가 다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방주문 앞에서 안으로 이끌어들이면 돼요 교통정리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 말을 안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주므로 나를 선별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만에 들떠 있다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가이샤라 빌리포에서 내가 누구냐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정말 아름다운 대답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셨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곧 뒤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내가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은 뒷말을 안 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이 책 끝나기가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러되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함부로 붙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성자 하나님 지금 방금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개혁 개정은 항변하다고 되어 있지만 개혁 성경은 간했다 꾸지절 간장 헬라말 에피티마오가 야단쳤다는 겁니다 뭐라고 야단쳤는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못 박혀 죽다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야단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뒷말을 안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는 말을 다 듣는다고 해요 끝나고 나서 한 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각자들 이야기를 썰어보면 다 다르죠 왜 다 다릅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자기의 관심사만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말이든지 기분 나쁜 말이든지 그 말이 나오면 그 순간에 내가 탁 멈추니까 그 다음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들은 말이 다 달라요 인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암수 한 쌍씩 모든 생물을 이끌어 드려라 내가 모든 새 모든 짐승을 너에게 나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끝까지 안 듣고 앞부분만 이끌어오라 이 말씀 듣고 예스 하고 나가서 동물을 잡으러 다녔으면 평생 열심히는 다 하고서 방주는 언제 짓고 몇 쌍 잡아왔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요절들을 붙들고 사는 게 참 중요하지만 요절 신앙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루에 열 절을 읽었다 한 장을 읽었다 그 말씀 전체를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전체에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구미에 맞는 구절 한두 개만 탁탁탁탁 취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야단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방을 얻고서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광야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 제기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짐승과 새를 다 이끌어 줄 테니까 인도해 드릴 테니까 네가 안으로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노아가 만든 그 방주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들 한 쌍씩이 다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방주의 길이가 136.8m 폭이 22.8m 높이는 13.6m인데 3천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그려서 배수량을 따지면 3만 2천 8백 톤이 된답니다 제 기억으로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여객선을 타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 여객선이 3천 톤입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페리 자동차까지 싣고 가는 페리의 10배 이상의 배수량이죠 그런데 그 3만 2천 8천 톤의 배수량을 갖는 구조 속에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집어넣으면 12만 5천 280마리를 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 짐승 새가 총 몇 종류냐 포유류가 3천 5백 종 조류 새가 8천 6백 종 파충류 및 양서류가 5천 5백 종 그래서 오늘 현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새와 짐승의 모든 수가 1만 7천 6백 종이랍니다 그럼 암수 한 상씩이니까 곱하기 둘 해야죠 곱하기 둘 하면 3만 5천 2백 마리에요 그러니까 이 배에는 12만 5천 280마리를 쓸 수 있으니까 지금 현존하는 짐승 3만 5천 2백 마리는 충분히 들어가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면서 멸종된 무슨 곤충이나 짐승들도 다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도 전문가들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낙타라든지 코끼리라든지 기린이라든지 공룡처럼 큰 거는 어떻게 이 안에다 실을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봐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 보내줄 테니까 네가 인도해 드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공룡을 보내실 때 가장 장성한 공룡을 보내시겠습니까 새끼를 보내시죠 새끼를 코끼리도 새끼를 보내시죠 그래서 큰 짐승일수록 새끼와 가장 컸을 때의 그 차이가 크답니다 그래서 코끼리 낙타 같은 것은 새끼와 큰 것과의 그 비율이 1대 40에서 1대 50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조그만 것들 보내실 테니까 양이 12만 5천 280마리 들어가는 공간이면 다 들어갈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에게 주신 사명은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너 방주 다 지으면 먹을 것은 하늘에서 내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 먹을 양식도 다 네가 준비하는데 너희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 짐승과 새의 먹이까지 네가 다 미리 저장해둬라 이제 우리 장세기 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40일 있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40일이 아니라 1년 넘게 있었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8식구가 먹는 식량만 준비해도 엄청난 분량일 텐데 이 많은 동물들과 새들의 먹이를 준비한다 대단한 일이었겠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 그 공표를 여러분 크게 하십시오 다 준행했다 여러분 뭘 준행했다는 겁니까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방주 길이가 136.8m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축구장 길이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국제 경기, FIFA가 인정하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은 길이가 최소 100m 이상 최대 110m 이내입니다 이 방주는 축구장보다 30% 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방주를 지을 때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다 그것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엄청난 방주를 지으려면 수많은 세월이 걸렸겠죠 노아는 본래 조선기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주를 지으려면 분명히 그 시대의 기술자들을 사서 임금을 주고 방주를 짓는데 동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할 때 제일 괴로운 일이 뭐예요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는 겁니다 노아에게 돈을 받는 기술자들이 노아가 돈을 주니까 하긴 하지만 노아 저 미친 사람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노아가 하는 짓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짓이라고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요 돈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도 안 주셨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털어냈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은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또 그 여덟 식구와 이 많은 짐승과 새들이 먹기 위한 먹이를 저장하는 거 아마 배를 짓는 것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우리하고 씨가 틀리는 사람인가요 노아는 완전 무결한 성인 군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절대적으로 절대 의인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차티크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이 일을 다 준행할 수 있었는가 바보 천친가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뭐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공표하십시다 너를 위하여 그리고 22절에 다 준행하였더라 연결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엄청난 일을 시키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요 내 자식을 위한 일이요 내 가정을 위한 일이요 미래를 위한 일이요 새 혁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는 왜죠? 자기를 위해서야 내 주머니를 위해서나 내 감정을 위해서나 뭔가 나의 사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샤하트 자기를 파괴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롭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합니다 그것만이 내 인생을 건지고 내 자식의 인생을 건지고 내 가족을 건지고 이 시대를 건지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샤하트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암흑의 암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하여 주신 명령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 우리 편한 대로 또 우리 자신들의 안의를 위해 우리의 욕망을 위해 우리의 감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노아는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미래를 위해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함이요 우리의 자식을 위함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함이요 이 시대와 미래를 위함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지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